조명탄도 분홍색이네 컨셉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지 조명탄도 분홍색이야? 날 때려요 초과값이 더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거 앞으로 두개나 만나요? 뭐라고? 이상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초과값이 더 들어가는 것 같다 보거형 개복 어 색 지 개 어 색지 보스털 자보색 자보색 고지보딩 자보색 고지고딩 진짜 더럽대 왜? 우리 뭐야? 더럽 뭐했는데? 몰라 나 구르마 구르마를 써야지 아니다 아니다 이번꺼 그거다 보건 보건 어깨 왜 이렇게 넓어? 뭐야? 캐릭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니다 저거 저놈에 분홍머리는 계속 튀어나와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네 야 너 그거 그렇게 하고 진짜 잠입하면은 너 분홍색이 반짝반짝 빛나갖고 들킨다 얘가 분홍색인 것만 빼면 나름 괜찮게 생겼는데 레디하자 제발 주인을 잘못 만났어 이거 잠 못자게 계속 골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레디하자 제발이래 이거 내가 나 혼자 다 깨야지 진짜네 겨드랑은색 같고 노란색 같고 노란색 같고 아 내꺼리 비화하게 아 이게 보는거다 어떻게 알아? 이거 자전거 끄는 유광이라지 이거 자전거 끄는거다 응? 자전거 이거 내껀가? 고고형 고고형 나 태워줘 형 형 뭐에요? 고고형 다 똑같은건가? 고고형 다 똑같은건가? 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나 어떻게 가라고 야야야야야야야 한명 가면 안돼 형 형 형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하하하하 태워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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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점프 저거 찍어봐 저거 찍어봐 본드야 저거 빨리 찍으라고 그래 빨리 가지 하하하하하하 하하 정렬시켜줄게 조급 하하하하하 잘잼고 뭐고 지금 물려서 안된다 하하하 하하 야 지기야 기문탓인가? 니 타니까 나도래꺼 전염된 와 왜 빛색깔이 빨간색이야 아 우와 대박 빛때문에 빛색깔이 빨간색이야 우와 비가 바다를 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게, 비가 바다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출연한 게임이야. 불이 하나도 없는 게임이야. 지금 시간에, 어찌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위험해진다. 우리 모두가 위험한다. 이 사람들도 참고해도 필요하지 나 운전 한번 해보면 안 돼? 가세스컷? 어, 사업 맛있어? 어 이것도 개다 와아우 어 한 번만 몰아보면 안 돼요 야, 비오는 개리얼하다 야 나 터지면 어떡할라고 와 비오는거 왜 빨간색이야? 오오오오 내가 말했다 형아 이거 차 뒤에 후미등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여 와 진짜 그거때문에 후미등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거야? 조졌네 원래 젠토르더가 이렇게 재동력이 약했대 아 앞에 하나도 안 무리네 지금 운전 상태 왜 있네요 가세스컷 라이트 Those 라이트가 깨졌어 것도 안 맞은 줄게 하하 아킬로미 형 내려 봐 내가 운전해 나무였죠? 조금만 내가 하면 안 돼? 조용히 안해 하하하하하 ㅎ 윽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그럼 운전 좀 똑바로 해봐 한말도 하나 타니까 아흐흫 내뱉다 타는 겁니까 흐허허허 흐핳허허허하핳 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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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한분 걸어온다고 하십니다 아 뭐야? 야 나 태워줘야지 분홍색 육수 야! 어 저 신호선 되게 잘 날아간다 야! 빨리 깨야지 구라치지 말고 빨리 가자 이거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어요? 아 미치 아 이거하고 하나 더? 이거하고 하나 더 하고 그래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지막 자지마 나는 내일을 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막 가는게 처음이야 응 군대도 가지마 야 내려 야! 으흐흐흐흐 앙보이 우리가 모시러 가자 앙보이 좋아 와 보는게 멋있어요 와 뒤에 진짜 빨간 핏물 떨어지는거 진짜 무섭다 야 내려 아이고 모시러 왔습니다 야아 방금 섰어 뒤에 저거 EMP인가? 어 뒤에 야야야 태우고 가야지 워호우 산줄 알아 쟤 좀 써봐도 돼요? 이잉 뒤에 삥글빙글 돌고 있는거죠 EMP야 아 EMP가 왜 잘한거야? 모르지 네 뭔가 있다고 표현하려고 저렇게 만든거겠지 아 내가 본 EMP는 스타크래프트에서 밖에 없어 저 시바 미사일 아니에요? 미사일 드럼 날아가지고 애들 실드 깡는 역할밖에 안하네 진짜 덜쳐보고 싶다 예아 이 싹들아 그럼 제가 하면 안돼요? 야 이 싹노무 꺼 운전 중 새끼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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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εται 쟤 teaches 더럽다 으흐흐흫 누가한د Entonces 쟤 그래서 더욱 더럽다 흐흐흐흐흐흐흫 아아 quarters 떨지마 Aj cont f Gerop 아, 뭔소리야 흐흐흪흠흐흐흐흐흐흐흐 white 진총 간다니 아직 아니구나 빨리 가면 남자도 아니지 한 시간은 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멀어 양키, 양키들 때문에 여기 부분만 한 5번 들어야 되는데 왜? 양키, 양키가 정답 가져가서 음이 안올라가시네요 이 시점부터 경비가 올라올 수 있죠 흐헤헞 너너로끝나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뭘 시작했나라라라 라라라라라 하하 카콩... 고쿠 하시니 고... 고포가 내린다 고포가 내린다 CCTV에 올린다 빨리 내린다 보여줄게 live feed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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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저 혼자 해color? 나 혼자 다 깰 수 있는데 아,그냥 빨리 같이해서 빨리 깰는 잘은 아니 혼자가 빨라 하하 나 혼자 다 깰 수 있는데 아 그냥 빨리 같이 해서 빨리 깨는게 낫게 아니 혼자가 빨라 들키면 이제 떼는거라서 들키면 절대 안되니까 다들 저거 있는거 포옹기달린거 쓰세요 포옹기달린거 쓰라고요? 무조건 앞에 있는거 죽여요 저거? 아 거의 있는데 아 오케이 여기 지금 차가옵니다 차도 잡아? 차 잡기전에 뛰어서 들어가야돼 빨리와 차가 보내고 나 저쪽으로 갈게 빨리 차가와야돼 차 닫어? 차 닫어? 뭐야?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래 존나 가만히 있으렴 클리어 클리어? 이제 아래둘 위에 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두명 남았다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애들이 둘둘씩 쫙 아 누구요 뭐지? 나야? 너그스웰 PC 왜 내가 걸렸지? 어? 나 잡고 들어갔는데 왜 내가 걸렸지? 너그스웰 페니스 네? 하지마아 그럼 연어랑 자주 게임 못해 저도 제복 제복 저 아이 샤바데 샤바데 장애땡 로봇 로봇 롱 머리색깔때문에 가면 써도 걸릴거같은데 옆에서 쏠까? 옆에서 쏘면 잘 걸리더라구요 차온다 차온다 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보여 형아? 여기서 두명이 어딨는거야 아래있는거 아니야? 도로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아 맞네 여기 앞에 두명있다 위에 하나있지 여기 아래 두명이 여기 들어가야될거같아 안보여 자 야 영건이 너 재밌는거 혼자 다 하지마 아 너무 어두워 나 아까 왜 걸렸어? 소리내서? 소리도 안냈는데 뭐야 다 죽이고있어 아 뭐야 아 아 안해? 죄송합니다 깝치더니 내가 알아봤다 아 근데 제가 겁이 다 죽였어요 이명거리 이런걸 아 이번엔 내가 성공할게 아이씨 홈키 눌렀어 아따 갔다 갔어 아이씨 가시는줄 네 뉴덩 내 방금 어떻게 휴지가 많지 다 썬냐 아하 아하 자랑하는거야 지금 너 왜 rpg까지 분홍색이야 모든 무기가 분홍색이야 아아 한 무기당 8천어 이싀кам 야 누구 한명 엉덩이 없어 야 본드넌와 서봐봐 왜왜 엉덩이 이게 뭐지? 와 너 와 엉덩이 없어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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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무언이야 하하하 아유 아니야 나 무언 아니야 뒤에 살이 너무 없으면 관심이 안가 눈이 안가 그거를 그냥 을프니까 아 괜찮아 앞에 살 말아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오예 왼쪽에 있다 앞에는 길게 살 말아 차 잡았대 아 순간 밑에 자막 없어지길래 실패한 줄 알았네 위에 하나 아 그리고 왜 걸렸냐고 위에 위에 아 쟤 시야에 뛰기만해도 죽던데 걸리는데 어디있는거야 쟤는 우리가 보인다는거 아니야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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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이거 이명걸 따라가면 되는거 아니야 쟈 거기 그쪽 안가도 되긴 되는데 이거 앞에 있는거 둘 잡을까 오케이 너 그거 연거라 오른쪽에 있는거 잡아 어 간다 하나 둘 셋 가자 나이스 샷 샷 샷 이게 위에 있는거 위에 있는거 남았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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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어디 보인다 얘가 어디있는거야 위에 있어 위에 아예 위에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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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게 최고야 나이스 가자 내가 할래 차가 좋아 차 차가 좋아 차가 좋아 차가 좋아 차가 좋아 차가 좋아 차가 좋아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러 오게 된다 흠 흠 야 무헝아 차가 좋아 저거 라고 가지러 갔잖아 아 가지러 갔어 흫흫흫흫 흫흫흫흫 흫 자 자 자 아 엉덩이 아파 뭐 뭐 하지마 무기 무기 시리즈 핑크 핑크 이그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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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기가 몇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 넷 야 너 기름통도 핑크색이야? 아이 그럴리가요 그런거 안 바뀌니까 폭탄도 빼고 야 너 야 너 그 뭐냐 야 뭐지 조명탄 쏴줘 봐 거기 앞에 하지마 하지마 또 걸린다 또 하지마 하지마 다 죽였는데 걸려요? 하지마 CCTV 있잖아 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오케이 문 열게 이명걸 내려봐 어 잠깐만 핑크가 아닌게 하나 있었어 이명을 내려봐 아이씨발 아 이거 무기 하나 또 바꾸러 가야겠다 저 옛날에 그거 같다 핑퐁 이거 누가 차 타봐 와이 와이 와이형 다른 차 안타질걸? 동체시력 왜이래 이씨 어때요? 오케이 가자 자아 들어오세요 오라이 오라이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자 가자 나가자 차 못타요 이거 여기 들고 가야지 아 맞아 이거 끝나고 저 앞에 하나 더 있지 아니 차가 안타져요 원래 아 멋있다 이렇게 4명이서 다니니까 무억이 빼고 아 무억이 뒤에서 보는 거 극혐 떠납시다 아 저거 봐봐 문 뺀데 엉덩이 없으니까 개 혐오스럽다 야 흐헤헤헤헤헤 엉덩이가 없어 펩시맨 옷을 입었는데 아 이거 뭐야 나무 산으로 가 아 이 나무가 사이사이에 껬있었어 씨 아 나 술술 아 눈 아프다 아 씨 인공눈물 같은 걸 사야 되나 와 이거 산에서 굴러가니까 되게 빠르다 개뿌리 개뿌리 안올라가지잖아 안올라가지잖아 여길로 가야겠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죽지마 죽지마 방탄복 재질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굴러 떨어지는데 방탄복이 까요 어우 뒤집뻔 어어어어 체력반나봐 언제까지 뛰어가야 됐어 이제 마지막 미션 흠 흠 이거 원래 이렇게 뛰어서 안 끝나고 차타고서 나가면서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지 않나 아 그거 마지막인가 보다 미안합니다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아 스포당했다 레벨 94 스포당했으니까 안해도 되나요 그 하품하면서 말하니까 완전 설득력 최고 이거 엄청 금방 끝나요 마..박판 끝나고 치맥 하나 합시다 흐흐흐흐흐흐흾 갑니다 거기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젖댐 내리.. 개됐다 야.. 속기사야? 아.. 머리 끌거야.. 아.. 못됐다 머리 세 다리인가 안 깎았는데 아이고 극혐 아악 아.. 어.. 아.. 어.. 총! 총!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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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은 총보다 강하다 아 왜 나 혼자 다른 데야 또 아휴 또 다른 데 갔어요 아휴.. 아휴.. 아휴 지겨워 아휴 지겨워 아휴.. 손으로 이렇게 쥐고 하는 직사각형 짜리 이.. 기계가 좀 있으면은 안경이나 시계로 돼서 쓸 거 아냐 조금 더 편안하게 불편해서 사람들이 안 쓸 거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생각해보면은 저.. 뭐야.. 그게 할 말이냐? 옛날에 우리 보면 막 이런 게임이나 그런 거에서 핸드폰 막 개구린 거 나왔었잖아 핸드폰 쓴다고 형 나 초대 안 왔어 다시 아휴 지겨워 GTA 4만 하더라도 블루베리 뭐야 블랙베리 나오잖아 블루베리 타스가 블루베리 파이터 어..잠깐만다 딴사람 거 같다 아이.. 야아 저럴 경우 다시 수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돈 개빨리 벌린다 진짜 근데 100만원 찍겠는데 어.. 야.. 약 먹어야 되겠다 이래.. 아.. 지겹다 안경이 나오면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안경으로 게임을 방송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지겹다 그러고 있어 이 개같은거 너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 아 죄송해요 짜장 흠흠 이건가 에이 에이 제발 있어라 아 이따 다행이다 빨리 나가고 싶어 지겨운거지? 아 됐다 이거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일 다행이다 사람이 와야 시작을 하지요 사람이 아직 안 왔어요 아이고.. 힘들어.. 야.. 이 정도하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 흠.. 마지막이죠? 어차피 뭐 끝이야 끝이야 이거 한 번에 못 깨잖아? 바로 자러 간다 그럼 너네 개 찝찝하.. 잠자는데 개 찝찝하게 자겠지? 이미 난 찝찝해 흐흐흐흐흐 내가 생각해 넌 잘했었고 이 문제는 없지 이 문제는 없지 여야 한편으로는 안 돼 우리 지금 다섯 시간 넘게 하고 있대 내 애들 펜.. 내 애들 펜.. 내 애들 펜티를 펴면서 자겠다 나 나.. 내 애들 펜티를 멈추지 못해 너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두 팀 딱 내가 원하는 그.. 저걸 돼있네 분배로 딱 돼있네 군배로 딱 돼있네 군배로 딱 돼있네 15,15.. 15,45.. 개소리 하지마 군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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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커밍 시킬팀에 군배로는 군배로는 그 후에 야간수당 추셔야죠 야 니네 계속 돈 벌고 있었는데 난 한 판도 돈 못먹었다고 아 진짜? 알게 뭐야 날 잘 없어 20까지는 하자 20까지는 됐지? 20까지는 하자 아 나도 주상팀 해보고 싶은데 이거 파일럿이랑 사주 신무임이야 그래? 네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하.. 지랄하지마 아.. 지랄하지마 지상팀은 5% 삭감됩니다 아 지상팀 하고싶으신 분 말씀하세요 5% 삭감되요 아 그냥 할게요 저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줘요 형님 파일럿 계획 두개밖에 없어 하지마 이거 다른거 줘 이 개구세계라고 6만 7천원을 받게 남겼네 파일럿 싫어? 어 근데 괜찮다 어 저도 이건 만족스럽네요 됐어? 뭐야 사수는 뭔데? 옆에 총 쏘는거지 뭐 아 그럼 파일럿 할게 파일럿 할게 똑같은데 근데? 저분 그냥 운전 시켜야 운전 운전 시키고 하늘 나는거면 상관없겠다 운전 시켜달라고 깐깐해 아니 시약 넘을꺼 레디해 레디 레디 제발 야 시작이 안된다 개같은거 왜 안돼요 시작이? 간다 시작 출발 아 연골이 진짜 5% 뺐네 연골아 나중에 돈줄게 까먹었다 원래대로 한다는거 까먹었어 현실로 달라그래 자자 출발 양복이 좋아 연골에서 양복입고 들어간다고? 네 양복입니다 센스가없어 의흐흐흫 씨 팔 때려쳐 흐흫 하하하하핫 가자 젠토르노 젠토르노 연골아 이거 뒤에꺼다 직이야 일리와 젠토르노 찍어 찍어지게 찍어야지 찍어 나는 좀 가요 그쪽으로 세게 찍어 여기 개멀리 있네 이것도 멀어 이거 음료수 캥 가지고 하면 개 리얼하게 나 에잇 까 미친 오도망으로 타고 왔어 왜 이래 아 6km 6km? 잠만 운전 정신차로 야 하늘도 별지기 색깔이네 아 운전하는게 잘했다 노을 가지고 좀 뜯다가 아 근데 되게 이쁘다 하하하하 푸왕 좋아 6km 부서나 남았으면은 아 짱 개소리 하지마 별지기 뭐 할지 나도 하지마 겁나 빨리 가져와 아 자꾸 하스 스톤 내린다 난 개같은거 알지 길로 안다닌다 박스 예예 비가blick 아 진짜 뭐야 왜... 오집이 세 잠 숨이 세 차량 이동 중에는 샤스 스콘이죠 67 반반 advis 싸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옿 하자 절약하니까 퀴즈 나 죽었어? 팀생님이 왜 떨어져 원래 없어 누가 킬로미터 남았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1킬로를 줄인다 수명도 줄인다 예쓰 야 우리들이 뭐하냐 뭐하는게 나도 오도방부는 오도방부는 율길 다니는 게 위험하다 야 강 말라서 일도 가도 되겠는데 전 개자라지롱 하하핳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젠틀은 역시 빠르다 그럼 바닥 저거는 내가 봤을때 과자같은걸로 만들었나봐 오도방부 면 다시 타지마 내려 내려 어하 타자 맞아래 걸린다 이만 다시 타자 내리 초코 초코 도로가 비포장이라 포장이랑 다를게 없네 차는 다닌거랑 다를 바가 없네 개빨리왔다 6km면 엄청 오래걸리는데 400m 방금 이상한 사람이 300m 차로 어태신 크리드를 찍어요 도착시 마시다 내려 아아 내가 조종해야 되지 않나 내가 파일럿인데 아 맞다 아 어디가 어디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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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같은거 우리를 태우고 가야지 야 이 아저씨 죽이고 하자 안되네 낙하지점으로 가네 위로 올라가 업 업 다운 그건 뒤로 가는거고 업 업 다운 펑펑 그건 업 다운 펑펑 업 다운 펑펑 야 나 약간 내 총 약간 닭대가리 아무리 왔다갔다해도 앞에 정면은 고정돼있어 네 크로스 저런 총 막 쏘다가 어 그래도 진짜 운 더러운 사람을 지나가다 맞을듯 기분이 어떨까 기분 느낄새도 없이 죽을걸 개 똥밟은거지 레이저처럼 나간다 가운데있는거 쏴봐 시리야 시리야 너 말고 내 시리는 얘가 대답을 안해 시리야 어이 하하하하 아 까만 깜짝이야 시리야 아니네 올라가세요 업 다운 펑펑 파이브 포 쓰리 투 잠깐만잠까만 나 나면 내려야되나? 아니지 파일럿하고 사수는 거기있어 빈대떡대면 안되니까 바로 오 아 지금 왜이렇게 빙빙 돌아요 잠깐만 뭐해야돼 이제 애들 오면 쏴야되는거 아닐까요 맞아 하하하하 아 파일럿은 그렇게 조종만하고 쓰던건데가 가자 우와 뭐야 파일럿 심도재미 이거 뭐지 그걸로 들어가는거야 존나재미있게 해야지 지금 제어판을 날려버리려는데 접착부탄인가 보다 형님 나와봐요 펑 고 지기지기지기 음음음음음음음 우리쪽이 아닌데 저거는 바닥인데 아 아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야겠다 이거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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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상자뒤 잡았으 너무 높여올나 정면 아 나 이거 안싸져 여기서 왼쪽 벽 왼쪽 벽 왼쪽 벽 뒤 왼쪽 벽 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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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애들이 작아서 왼쪽 오른쪽 차 뒤에 차 뒤에 왼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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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안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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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헬기 헬기 먼저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키패드 중 하나가 뭐야 어디야 이거 같이가 여기 어디야 키패드 중 하나라는데 이건가? 둘이서 같이하는건가 보다 하나 둘 셋 나이스 터트렸고 잠아 아니야 아직이야 자 준비 자 엔터 칠 준비해 앱 셋에 하는거야 오 나 방금 F 누를뻔했다 하나 둘 셋 셋 됐다 뿅 샷 어디자 어 뭐지 어두워서 안보여 저기있다 어디보자 팔에 한 대 맞았네 잡았고 오케이 됐다 근데 레벨을 편네 이 와중에 굳이 뭐야 아 이거 패드로써만 기분 개쩍이겠다 빨리 엘리미터로 우리 눈이 왜 다쳐요 깜짝이야 아이씨 자 뭐지 헬기 어 퍼러 냉각 터널로 가라는데 어딨지 헬기가 무슨 얘기 어딨지 여기 딱 넘어온다 야 여기 여기 어 뭐야 킬 어디 어 킬 어디야 앱이 겹쳤네 이쪽이다 자 점프준비 점프하고 점프하고 쥐눌라 나 4개밖에 없는데 저거 노란색으로 가야돼요? 어 저거 노란색으로 가야돼요? 어 아 이쪽이예요 오케이 어 난 자꾸 긴가 다 애들이 사람이라가지고 보이지가 사람이 먼저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위에 헬기 개맞나보다 와 미니메파 파리가 몇마리야 도댐 이거 생각보다 애들 안 맞어 왜 헬기 두대 잘 싸워봐요 잘 싸워봐요 안 봐 일단 왼쪽부터 잡을게요 오케이 와 오케이 왼쪽 잡았고 어 잠깐만 어 부딪친다 어 어 조심해 거의 우리 다 깼어 우리 우리 나오는 쪽으로 좀 와 해변으로 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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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으로 와 해변으로 오케이 네 맵이 안 떠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갈게요 우리 지금 오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진행 방향 쪽으로 와 아무리 안 보여요 맵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우리가 안 나와? 예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우선 바다 쪽으로 와 해변 쪽으로 그쪽 맞아 근데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수영이 되나?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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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영이 안 보여 개힘들겠다 몇 킬로를 주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만한 군영이 안 보여 팔다리 다 빠지겠네 오케이 도착 도착심하시다 정말 핵이 또 온다 두 대 핵이 또 온다 오케이 앞에 거부터 아 이거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이 못하겠다 심해공포증하고 폐쇄공포증 두 개 다 있는 사람 동시에 자살각 오케이 밑에 터졌고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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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쏠게 내가 쏠게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빈다 갔자 오오 야 일로 온다 어우 씨 깜짝아 팡! 아 저기 있네 저기 어 아닌가? 오케이 나왔어 터진 거구나 우리 보이지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여기여기여기 어어 자자자 플레이보이는 안 돼 플레이보이는 안 돼 플레이보이는 안 돼 아래키여 아래키 아래키여 아래키 아래키여 아래키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거지? 하수도같은걸로 연결돼있다 밑에 터널이 있고 아 저 스프리펠러를 갈려고 무서워 흠 물로 들어가세요 어 뭐야 오 아하 미래 아 아 ப 그 위에 bail squirrel 심수했자나요 아니 개쪼분부터 하키를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잠자리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은 아니 물에 개쪼 coraz이니깎 Camp 아니 잠자리도 아니고 꼬리를 왜 물에다 왜 담구고 있어 다 끝났는데 너 잔대매 ㅅㅂ 아이고 아 ㅅㅂ 알칼라다가 뭐 여기서 부터야? 아 돌겠다 개 씹지옥 아 나 진짜 무웡이 진짜 이 개같은거 엉덩이 완전 절벽일때부터 알아봤어 아 젓같다 진짜 아 아 내가 뱉어야지 아 잣같은거 타자마자 쏘기 시작하는거보다 아 잣같다 아 다 깼는데 아 아 잣같다 제일 빨리 자고싶고 제일 빨리 끝내고싶었던 사람 지가 아 꼬리를 물에 담그는 바람에 끝났어요 아니 근데 좋네 애매해 앞에 누가 있어 닥쳐 닥쳐 실패했으면 말을 안하는데 아 나 다른 방송가서도 뭐 해야되는데 지게 알지 뭐 뭐 알다 다른 방송이 어딨어 상방송 말고 다 아 걔 논리 통해서 담박할 수 없다 인정 흑 흑 흑 흑 꼬리를 물에 담그면 죽다니 흑 흑 흑 흑 흑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 씨발 애들이 걔 잘못 만들었어 뭘 꼬리 담는 꼬리 담갔다고 뒤져 해변으로 좀 더 붙어서 했으면 됐잖아 해변으로 붙어서 했잖아 그래서 더 붙어서 해야지 해변으로 더 붙었으면 더 물에 빠지 멍청아 말을 어떻게 하는거야 흑 바로 내려요? 야아 야 존댓거 부스친거 아냐 방금 헬기에 나 살짝 부스쳐갖고 얘가 어 나이스 수직 하강 어 어이구 이건 죽겠다 잘못하 빈대떡 칸 문 닫고 내려야 될거 아냐 존나 신경쓰여 흑 어어 아이씨 발 아 아 흑 방금 못할지 않았어 야 연걸아 야, 여땟어? 왜요? 나 좀 태우러와 헬기팀 나 좀 태우러와 여땟어 야, 나 좀 태우러와 잘못 왔어 야, 여기야 여기에요 어, 뭐야 프로펠레이 시발 사물놀이하니 저거를 왜 탁으로 나가요? 비켜봐, 아이 자꾸 그걸로 치지마 아유, 아유 야, 나 주차장에 내려줘 니가 앞에 타는게 낫지않아? 앞에 타면 쏘는게 없잖아요 있어, 쏘는거 앞에 타는거 쏘는게 제일 센데 어, 그래요? 내려서 앞에 타 앞에 쏘는거 없던데 있어 있어, 밑에 저거 엄청 큰거 있어 대포 오케오케 가자 건투를 빈다 빨리와요 콜라 기간이 없던 것 눈이 없던 것 안쪽으로 네, 맛잇살 옆에 있는 곳이 위치한 곳이 빠르게 차이게 어필해 자, 이제 억지해 어필 아필 어필 아필 저거 다시 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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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딨지? 오른쪽 오른쪽 아래 아래 오 맵에 안쓰시네? 아래 차 앞에 차 앞에 차 왼쪽 왼쪽 대단해 이거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다 잡았다 진작에 이겼을걸 아 존나난다 그래서 사수잖아 사수는 오겠지 체력 많이 남은게 실려 지금 보안룡을 막으라는데 보안룡 다 죽어서 할게 없어 개같은거 너무 쎄 아 근데 이게 단점이 위로 많이 못본다 내가 들어줄게 대가리 안닿아요 위로 개못봐 안올라가 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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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야 이거 앞에 앞에 왼쪽하나 오 오 오 오케이 3 2 1 삑 삑 어디있지 어디있다 좀만히 잡았고 우리는 순조로와 아 의자를 지금 꼭 발로 쳐야되나 경박스럽게 하네 마지막 하나 어디있지 왜 안보이지 저기 앞에 주차장 어떤가 오케이 아 아 나 왜 맨날 저기 껴가지고 보안요원이 있어야 쏘지 이 개같은 게임이 갑시다 끝 끝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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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하척 고단은 하세 푸드가 하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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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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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래 그거 진짜 어딨구나 이게 산소가 그대로 작가랑? 어 그러네 뭐지? 왜이래? 뭔 소리야 이거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오케이 오케이 다 됐다 끝 형님 오고 계세요? 응 가고 있어 레벨 안 보여갖고 너 왜이렇게 빨리 가? 그러게요 나 헤비 그거라가지고 느린가봐 쉬프트 안 누른대요? 누르고 있어 이렇게 느리내? 해비 그거라가지고 느린가봐 ental 으아싸 위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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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한게 해이 맞습니다 맞아요 물 부겨 아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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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노래의 물이 여기랑 딱 맞아 따라라라따따따 따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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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갑자기 돌아 갑시다 왜 또 와 지체하면 계속 오나보다 잠깐만 저 우리 헬기야? 아닌가? 사격 위치 좀 잡아줘 갑니다 팍팍팍팍팍 게스트에다 좀 야 하나 헬기 하나 남겨봐 나가서 싸우는거 한번 보게 근데 쟤네 공격 헬기라서 유도미사일 쏘는데 어 잘 피해봐 정신만 멀게 했다 지금 어 잠깐만 어 떨어지는데? 어 잠깐만 어 저 뭘 쏘는거야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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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 레이저가 날 나와요 여기 창립하세요 빨리 둘다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자 여기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옆으로 살짝 돌렸어 옆으로 돌려야 돼 우리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전하게 와 여기 파도치는거 봐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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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천천히 내려 천천히 또 또 물쪽으로 오고 지X 어이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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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아 이거봐 존나 위험한데 여기 못되겠어 아이 뭐야 이렇게 운전은 여같이 해 잘좀 해봐 아니 올라와 올라올 수 없어? 아니 여기다 대면 되잖아 여기여기여기 안만하잖아요 아니 언덕이라서 비행기가 휜다고 개같은거 아니 올라갈 수 없어 절벽이라고 여기 니가 봐봐 올라와 봐봐 못 올라갈냐 그거 올라갈 데가 없다니까 기다려봐 여기 한번 올라가볼게 물속이 다 들어가있어 나와봐 야야 여기 올라가볼게 아 나 진짜 방금 프로펠러가 내 코앞에 갔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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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 우선 내려봐 우리 멀리 있을테니까 내려봐 아 존나 위험하네 이게 휜다니까 그러니까 깊게 해서 꼬리를 물 쪽으로 놓으면 되잖아 깊게 들어가 그래 어 그렇게 놓으면 되잖아 빨리 갑시다 앵무새야 따라 말하지 마 어 좀 더 뒤로 갔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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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파일이 된다 그럼 반대로 해 반대로 꼬리를 뒤로 돌려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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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이 존나 못해 운전은 왜 그냥 어디 가서 직이랑 교대하고 와 직이야 니가 참는 기사랑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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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호 sina 쵐은 건너 prison 핸드폰에 빠져나올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온다 온다 오른라 못 나 싶지마다구 이거라도 해야지 니가 파일럿한대메 빠진수 있는게 이거밖에없어 왜 파일럿한다 그랬어 괜히 지상팀했다고 똥싸갖고 한 5건 더 했을뻔 있는데 아니 그래 직위는 레컬려서 운전을 못하고 아 맞네 헬기는 가능한데 헬긴 돼 아니 진짜 말하지 아까 된다고 진짜 무헝이래 그 무헝가 하하하 무헝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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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도 레이저네 거의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오 쉣 와 내 옆으로 지나갔어 니 살 두고 맞았으면 다시 하는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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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뛰어내려서 한 번 더 하게한다 아 알았어 아 아 존네 허무하네 근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하루종일 운전만했네 마지막 미션이 이렇게 쉽게 끝나면 어떡해 탑승을 해라 탑승을 해라 탑승을 해라 그의 운명은 다가오지 그냥 탑승을 해라 그냥 탑승을 해라 이 나라를 잘해 이 나라를 더욱돼 하지만 이 나라를 싫어하자 나는 너가 좋아해 가자 손이 저리잖아 나도 도착구 도착 여기 이것도 못대는건 아니죠? 여기 대다가 호수에 빠치면 개 꿀잼 운전에 꿀잼? 이 지랄하다가 꼴이 딱 박아 꼴이 딱 박아가지고 자막 스테이 오빠 골어 아한change 도착해 도착해 너네 이제 다치직 도착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정말 죄송해요. 너는 좀 짓는 것만 있으면, 여기가 일이 없을 것들을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의 사용성은? 우리에게는? 그냥... 그냥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고통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아 썩어 아 뭐야 한잔하러가자 아 갑시다 하아 그것도 꼴등이야 운전만 했는데 꼴등이야 운전을 그 짓을 했으니까 꼴등을 하지 그 짓? 그 짓을 했으니까 게임 끝났다고 막말하는거 봐 와 23만 5천원 주네 음 10만원 받았다 아 아 돈을 버는 그 저게 있네 우리가 한거보다 적게 본거 아니야 근데 걔 보여 왜 아니지 너네는 그전에 계속 5만원 2만 5천원씩 2만 5천원씩 해서 다섯팔 했으니까 너네는 12만 5천원을 먼저 벌고 시작한거야 그니까 우리가 더 많이 본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벌었어 아아 모니터 아씨 눈아퍼 아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화면 화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